완주 전주 상생발전 한마음 파크골프 대회가 지난 15일 완주 봉동 생강골 파크골프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2도 시간 맺어진 제8차 완주 전주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전북에서 활동하는 85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오는 18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가운데 16일까지는 예선전이 17일 하루 휴식한 뒤 18일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전북에서 활동하는 850여 명의 선수는 1차 완주 전주 상생활을 받았습니다.